다들 오셨어! 아빠! 라이온킥, 씽, 마야 제작진이 선사하는 판타지 액션 어드벤처! 활쏘기 대회가 열릴 테고 바이킹이 되는 거지! 활쏘기에서 내가 꼭 우승할 거야! 용감한 바이킹이려고 싶은 비! 세상에 이럴 수가! 모든 것을 금으로 바꿀 수 있다는 그 검이에요! 도자다! 도자야! 어머! 어머! 황금처럼 소중한 사람인데! 진짜 황금이 돼버렸네! 디밀의 섬에 아스가르드로 가는 문이 있어요! 그 문을 열면 사람으로 돌아올 거예요! 태양이 가장 높은 곳에 뜬 순간 열 수 있어요! 마법의 검을 가지고 아스가르드로 몸을 떠난다! 우리가 엄마를 꼭 구해낼게요! 길을 우연으로! 너희 인간 세계는 전부는 내 거야! 고루와 로키를 만나게 된 빅! 신난다! 엄청 빨라! 우리가 누구? 우리는 발킬! 생일 피생고의 자유킬! 마법의 검을 둘러싼 비밀을 밝힐 수 있을까? 대하는 빅을 최고의 바이킹으로 임명하자! 토르! 마법검의 전설! 5월 4일 대개봉!